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I'm alive 색깔 없던 내 일상이 무지개가 My heart is like a rainbow You got me feel alive You got me feel alive 일단 이것은요 카페테리아인데요 저의 컨셉은 여기에서의 컨셉은 오레오로 팝을 쌓으면서 재미있게 장난을 치며 노는 그런 킹카 킹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킹카 느낌 킹카 느낌 난 방금 이것도 재미있어 저는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언니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어요 벅돌 걸어가는 거 지금은 여기서 그럴 때 내가 스탠바이 하나 둘 셋 액션 다 마킹 키고 싶다는 건 아냐 내 딸 심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미션 다 마킹카 네 아냐 감사합니다.